네 2019년 버즈비티비 왕중왕전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벌써 또 이렇게 2년이 다 되고 이거를 저희가 참 정말 큰일났네 매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잘 간다라는 걸 특히 연말 왕중왕전 할 때 늘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언제 1년이 이렇게 또 순식간에 지나갔나 매년 매년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저희가 왕중왕전 얘기를 하면서 늘 매년 놀라고 있는데 네 기간은 12월 4일에서부터 12월 21일까지고요 대상은 버즈비에 로그인이 가능하신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각 코너 베스트 한줄평 작성자와 투표 댓글 참여자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2월 30일 31일 왕중왕전 방송 때 발표가 되고요 선물은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해서 추가 공지하고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버즈비티비 왕중왕전에 참여하셔서 유종의 미도 거두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2019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 많이 하시고 참여 많이 하시고요 선물도 많이 받아가지고 감지 조심하세요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